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정반대다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정반대다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정반대다 식사를 하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 있지 아 저기서 돼지 말고 소금으로 해가지고 언니 거야? 진짜 맛있어 이거 먹고 싶은데? 맞네 이게 진짜 찐이야 미쳤지? 맛있어 언니 이거 미칠게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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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말해줘 빨리 괜찮다고 말해줘 너무 불사 나도 그래도 알람 맞춰놨놨 새로고침하면 매일매일 꺼 내가 안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래서 먹게 생겼어 우리 지금 처음 나온 거잖아 얘들아 그래 볶음밥도 지금 다행히 먹으러 왔어요 다행히 먹으러 왔어요 계속 찍으려다가 실패 한 번만 제발 빨리 가자 우와 이거 먹자 진짜 맛있어 크림 피큐 아우 네, 길이 돌려왔어요. 아이고, 시원해. 하나, 둘, 셋, 점프! 길이, 보자. 집 가서 손 닦고 발 닦고 밥 먹고 간식 먹고 알겠지? 누가 콧물 할리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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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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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디야. 기린 다시 잡을 건데. 이 똥이야 이미 뜯었어 우선은 육수농비에 물이 우와 배추 배추 이렇게 하면 완성인거야 배추 배추 깻잎이 없어 왜냐면 내가 여기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이거 빼자 이거 잡고 반동분 그를 썼기 때문에 당면은 네 지옥이 뼈 아 이렇게 이렇게 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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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벌어지면 넣어줄거예요. 그러면 덜어줍니다. 끝! 왜 이렇게 구경을 받는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2분 이빨이 나오네요. 메인도 얇은 수줄이 ventil기 때문에 고추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이거 식기네 같이 이런건 식으면 맛없지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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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ug 음 한 번 더 먹는데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밥 먹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이끌고 먹었기 때문에 손이 안 돼 안 돼 아이콘 너무 맛있어 오리 안녕 열려가고 지리야 엔진 yi 의미 иск visits 무리 전시 바로 처음 왔습니다 왔습니다 퇴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빨리 잠들어 할미 잘한다 빗기라 할미 잘한다 빗기라 할미 잘한다 빗기라 할미 잘한다 빗기라 하이 오늘 완전 봄느낌나 엄마가 안 돼지 야 여기 있고 밖에 자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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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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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